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만 자유 중국의 군사력이 나날이 급부상하고 있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대만을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거대한 인공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라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간에 대만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대만의 문제는 단순히 대만 문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워딩으로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이 거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얼마나 빛이 나섰습니까 한미일 새로운 동맹 이제 대만도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강력한 예측이죠 지금 대만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에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이 왜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졌는지 왜 난리가 났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만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에 중국 멸망 자초할 것 강력 반발 내년 해군의 인도 중국의 포위 전략에 맞서 해군력 강화 중국 백성들의 핏담으로 무기 구매 대만 해협 안정 파괴할 것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군 전력을 강화할 대만의 첫 자국산 잠수함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자국산 방어용 잠수함 원형함의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이 28일 이날 차잉웅 대만 총통이 주재한 가운데 대만 국제조선 공사가 이 공사 가오슝 공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는 한미일 동맹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차잉웅 총통은 진수식에서 과거에는 국산 잠수함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오늘은 우리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잉웅 총통은 이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결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면서 오늘 진수식은 대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만의 첫 잠수함, 원형함의 이름은 하이쿤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이쿤, 이 이름은 고대 중국 철학자 장자의 소요 유편 중 북쪽 바다의 물고기로 너무 커서 크기를 알 수 없는 큰 이 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이쿤는 길이 80m, 배수량 2,500에서 3,000톤 규모로 미국 로키 마이틴사가 제작한 전투 시스템과 오레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린 이 잠수함에는 일련번호 711 이 숫자가 부여됐습니다 하이쿤는 가오슝 항구에서의 테스트를 비롯해 항만 시험과 해상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 내년 연말에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대만은 추가 잠수함 제작에 들어가 두 잠수함을 2027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만은 잠수함 실전 배치를 통해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만 포위 전략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는 해군역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회의 NSC 자문위원인 황수강 전 국방부 참모본부 참모총장은 하이쿤 잠수함이 대만 동북부 이란현 스와오 지역과 일본 열도의 최서단 연하 구마지마현 사이의 수욕을 비롯해 주변 해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대만이 하이쿤 진수에 이어 추가 테스트에 성공한다면 대만의 조선 및 설계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수식에는 이례적으로 한미일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격인 미국 재대만협회 샌드라 우드코 타이베이 사무초장과 한국 일본의 대만 대표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미일 이 동맹들이 참석한 곳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잠수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도 대만은 나눌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양안 중국과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 분열 입장을 고수하며 대만 백성들의 핏담 어린 돈을 탕진해 무기를 구매했다고 비난한 뒤 양안의 대립과 대항을 저장하는 것은 대만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더욱 강한 어조로 대만 당국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의 잠수함 진술을 무모한 행동을 의미하는 성어 당비당거 사마귀가 팔을 치켜들고 수레를 막는다에 비유한 뒤 결국 대만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이 어떤 무기를 제조 수입하더라도 조국 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며 중국인민 해방군의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 강대한 능력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만 언론들과 또 JTV 여러 반중국 국가의 언론들도 왜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서 대만의 자체 대만의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에 중국 공산당이 부들부들 거리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대만은 자신들의 잠수함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대만 잠수함을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그전에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지금까지 대만 잠수함 건조하겠다는 의지를 미국과 동맹국들은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대만의 이런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 앞으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부들부들 거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소식들에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도 여기에는 중요한 발톱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이 새로운 동맹에 앞으로 대만군은 반드시 한미일 대만 이 동맹에 동참을 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합훈련에 참여는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얼마나 속상하면 중국 국방부 대변인까지 이런 비유를 써가며 난리를 치겠습니까 라고 반중국 언론들이 중국 공산당이 난리가 났다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